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왜 이렇게 부러워? 우리 할머니 집 같아! 해피 해피 해피! 여문아! 어머님이 아주 그냥 손맛 좋으시다! 진수삼찬! 상자리가 부러지도록 반찬을 해주셨어! 맛있었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왜? 뭐야? 고맙길로! 빨리 얘기해줄래? 빨리! 내가 또 가방에 신기한 거를 넣어 다녀! 오늘 뭘 즐거워 다녀? 가방이야? 가방이야? 가방이야! 아직 아리야! 내가 오늘 잘 키워볼게! 얘가 막 똥도 싸고 밥도 달라! 왜? 타마코치 노래 알아? 타마코! 타마코치! 떡놀코! pfXiг 끄기 타마코 딱해서 노래하는 시청이라becikes! 타마코다lington asse 치기 춨치! 우리 집에 이만한 전구들이 우연스럽게도 9개가 있거든요? 왜? 그러 다마코다quar코ế 이런 게 우리는 전구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구를 통해서 제로게임 하는 거 어때? 와 재밌겠다! 그러면 1,009개인거죠. 진 사람 손등맞기. 한 번 하면 빠질까? 야 잠시만 빠지면 맞지 못하잖아. 언니 맞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두 명 두 명! 두 명 하자 두 명. 그 두 명이 서로 때리는 것 같아. 두 명 맞고 싸우는 거 같아. 베개 싸움으로 하자. 자 영훈이부터 할까 그러면? 그래. 하나 둘 셋 탑. 나 킬 폰했어. 나 킬 폰했어. 하나 둘 셋 탑. 뭐야? 난이 없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다음 다현이. 하나 둘 셋 제로. 되겠냐고.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일. 아니야. 하나 둘 셋. 나 킬? 젤 땀? 이 기세를 타서 이 기세를 타서 이 기세를 타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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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을? 다섯 명. 다섯 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우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야. 세 명 남았다. 세 명 남았다. 세 명 남았다. 누가 먼저. 몇 할 거예요?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 나? 심리전? 나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하나 있잖아, 언니! 왜 그래요, 언니. 걷지 말지. 나 희해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둘. 아, 잘못 눌렀어. 그런 게 어딨어. 아, 이런 게임이.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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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짜잔. 둘이 싸워. 둘이 싸우면서 있어. 가라 영업몬! 가라 유진몬! 하하! 첫바이런 언니! 어떻게 할까? 서라이버. 이 언니 막강해요. 이신명이한테 맞으면 여기 생겨. 나 그때 생겼어. 한 번 맞아 봤어? 맞아 봤어요. 그 정도로 두고? 야 이 언니는 진짜야. 중세 Seth 었틸 간이 되니까? 재석아!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까지! 나 열이 내 팔목. 어떡해. 어떻게 때려. 깔끔해요. 하나 둘 셋. 진짜 혹 생길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봐. 점점 봐봐요. 흉터가 점점 생긴다니까요.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하나 둘 셋. 간다. 간다. 이 언니 아프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아프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면 못 끄는 걸로 할래? 못 끄는 거? 하나 둘 셋. 이. 했어. 그럼 지금 4잖아. 그럼 4 이상이에요. 4 이상으로 해야 돼. 그럼 이거 한 명 하는 거야? 두 명 때리는 거야? 한 명 두 번. 한 명 두 번 맞을까? 오케이. 와 진짜 막 까말라. 자자 하자. 하나 둘 셋. 아 제로 했어야지. 뭐 했냐. 하나 둘 셋. 일. 실수. 뭐 그렇게 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뭐야. 깜짝아. 하나 둘 셋. 여덟. 채연 언니가 이제 여덟 하거나 아홉. 팔이나 구야. 팔이나 구야. 이렇게 가면 내가 맞는다고. 확률이 2분의 1이야. 자 한다. 하나 둘 셋. 구. 구. 아 너 이겼잖아. 너 구하면 너 자기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어? 처음 봤지? 안 꼈다. 그러네. 야 영은아. 야 영은아. 너 방송 잘한다. 야 영은아 방송 잘한다. 야 영은이한테 다녀있음. ually. 하나 둘 셋. 팔. 지혜 언니. 하나 둘 셋. 구. 딩. 야 영은아. 야 영은아. 이던 화가. 하나 둘 셋. 팔. 오. 둘 셋. 팔. 하나 둘 셋. 8 나 몰랐다 시간이다 잘 가라 하나 둘 셋 구 드디어 안녕히 가세요 누가 때려요 누가? 1등 카루 아니야? 1등 카루야 1등 카루 이렇게 순서할 수 있는 것 같다 갑니다 빠져 빠져 안 빠져 왜 왜 봐야 돼 봐야 때린다 봤어 야 너 잘 때린다 바로 자국 났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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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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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야 어떡해 언니를 때리냐 한 번만 봐 나 진짜 근데 처음 해 사람한테 왜 한 번만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내가 아무리 다 해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다 해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다 해줘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라고 착하게 할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겼는데 왜 아니 이겼는데 왜 일단 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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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절로 가서 보여드려 이거 나 왜 봐줘야되냐고 떠들고 갈게 왜 두 번이야 왼쪽 왼쪽부터 왼쪽 안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팠어 아 대박 샤튼을 한 번 맞고 난 세 번 맞는 거야 대신 맞아준 거라 하자 핑헌이 대신 맞아준 거야 막판 막판 원래 그냥 제로게임하면 안 돼 헷갈려서 준 거 같아 어 제로게임 다시 저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3 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어?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뭔데? 숫자로 말해야지 말해 말해 뭐하세요? 나 집중했어 나 조명에 집중했어 진짜 조명에 집중해 그냥 불킨 사람 됐어 그냥 불킨 사람 됐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셋 야 너 방금은 비슷해 야 너거나 놔 너거나 놔 너거나 놔 아니 여기서 다섯을 하고 여섯을 해도 왜 나한테서 웃는데 갈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셋 끝 하나 둘 셋 둘 우와 뭐야 깔튼 나 유지언니 빨리 받았어 우리 그럼 이겼는데 이겼는데 벌써 이겼는데 이겼는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뭐야 이거 눈 깨워 아니야 나는 근데 K 생각이었어 오케이 두 명 됐어요 하나 둘 셋 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 하나 둘 셋 셋 오오 예스 하나 둘 셋 하나 예스 예스 카루야 이제 저 맞자 히카루 맞으면 제가 때려도 돼요? 하겠냐고 하겠냐고 오오 아 애매하니까 진짜 애매했다 너 하나 둘 셋 투 제발 카루만 아니면 돼 제발 카루만 안되면 돼 제발 카루만 안되면 돼 하나 둘 셋 넷 놀라서 낼 뻔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 나이스 한 명만 한 명만 기회야 팀원님 제발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와 디오 언니 뛰어 수명이었어 수명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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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 누구한테 맞고 싶어? 다현이지? 다현이랑 오케이 자 복수타임 복수타임 자 갑니다 아 이거 멈출 거 같아 하나 둘 셋 야 잡고 있어 야 예서야 안 와 야 예서야 안 와 예서야 언니한테 왜 그래 사랑했어 사랑했어 제발 너 맞아야 돼 어차피 응 빨리 빨리 해줘 다현이 표정 제일 친절이야 언니 엉덩이 때려주면 안 돼요? 엉덩이 예서야 엉덩이 때려 엉덩이 어떻게 해? 발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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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적인 힘 Sono ưa의 힘ражение 하나 둘 셋 언니 왜 맞은 거야 어차피ares 나 힘내라 난 먼데야 틱언니 감동 받았어. 나는 언니를 지키기 위해 해줬어. 나 안 맞아도 돼? 나 착한 사람처럼. 내가 언니를 위해 이겼는데 해줬어. 너무 힘들다. 다음 게임 뭐야? 공기하자. 좋아, 다음 게임. 살구야죠, 살구. 살구가 뭐야? 살구가 공기 게임. 내가 또 공기 좀 치거든. 그래서 가서 하자. 내가 저기 또 준비해놨어. 저기다 놨어. 준비까지 했어? 가자. 15년 만 할까? 왜 이렇게 잘한 거지? 20년 칠 때까지. 끝났어요. 끝났다. 30. 잘하네.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못해. 한, 한, 한. 올리고. 아니 이거. 미끄러워. 팝콘이다. 했을 거 아니야. 잘한 거 같아. 아야. 마지막. 가빈 가빈. 가빈 가빈. 나 안 할래. 이거 나. 이거 어때? 알까게 할래? 그게 더 재밌겠다. 우리 공기놀이 못하니까 다른 게 맞아. 알까게 하는 거 같아. 똑같은 팀으로 할까? 이 손. 손. 이거 아니야? 손 출발. 하나, 둘, 셋. 끝! 영원아. 갈게요. 죽지 않아. 믿는다. 내 파츠. 오, 여기. 빛나. 팅. 이제 엉덩이 와. 아주 와. 같이 죽겠네. 같이 죽어. 아악! 아악! 아까워. 아까워. 아악! 간다. 다이아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했어. 가란. 가란. 다이아나. 축구! 아악! 내 꼴 됐다 했잖아. 됐어. 아, 나, 나, 나. 가운데로 그냥 보낼게요. 야, 조심해. 채연이를 조심해. 컬링이다, 컬링. 형미. 형미, 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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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언니 사놨어. 이거 내 거지. 수빅, 수빅, 수빅. 어? 발. 와! 계속. 아, 진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아, 하나 더 올려. 할 사람. 도쿄의 첫사랑이야. 오케이. 누구야? 바로. 안 찍으러 갈게. 어? 야, 너무 바보 되는 거야. 저예요? 우리 이거죠? 어, 맞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니야, 내 거. 이거야. 유진아 내 차례야? 오케이. 여섯. 넵. 그거 내 거야. 어? 어? 하하하하. 그건 내 거야. 같이 죽을 거야. 같이 죽어도 돼요. 같이 죽어도 돼요. 우와! 같이 죽어도 돼요. 야, 이제 하다마다. 피해만 남았어. 그래. 피해 와서. 버텨. 자. 보라 붙여. 죽였어. 아! 오케이. 피해요. 아, 저예요? 아, 아파.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세게. 세게. 아, 입 바쁘다. 다리 박아야 될 것 같아. 팀은 언제 할게야, 너. 나 혼자 팀인가 봐. 간다. 어. 갈 것 같은데. 아니, 피치는. 진짜 갈 것 같은데. 안녕. 오케이, 오케이. 중간 사이에 있으면 괜찮아. 죽여. 죽여! 죽여!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너무 멀어. 오케이! 같이 죽으라니까. 내 차례 지나가요. 같이 죽으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희연이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싸워, 싸워. 조금만, 조금만. 진짜 살짝. 어, 언니 가능성 있어! 예! 가능성 있어! 제발!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잘 싸웠다. 죽지만 잘 싸웠다. 역시 우리 팀에는 희해밖에 없어. 예! 여기서 공격해서 같이 죽은 게 채연 언니밖에 없어. 저는 하나라도 죽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 그럼 우리 이거 어때요? 개인전으로. 멀리 나가는 거. 멀리 나가는 거. 제일 적게 나가는 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안녕, 다음에 기대해주셔야 이런 강의. 근데 나는 다섯 글자인데. 그러면 되네. 희해를 하고 싶다, 희해, 희해. 아니, 휴, 희해 어때? 휴, 희해. 아니면 정희애. 정희애. 아, 뭐예요? 이렇게 바라는데? 응, 하고 싶은 대로. 꼴찌만 안 하면 돼. 오케이. 뭐? 너 꼴찌만이야? 야, 이거만 넣으면 돼. 오케이! 이거만 넣으면 돼. 아, 잘해봐. 재미없잖아, 이거. 재미없잖아요. 아, 꼴대. 아, 근데 낙일 수도 있어. 낙이면 가위바위보나 다시 하거나. 오케이. 둘, 셋. 근데 누가 이거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그렇게 바보해? 기타 1시? 오케이. 점점 밀리는 우리가. 할 줄 알았어. 저기 한 번 있어. 언니 나갈 거 같아. 나? 네. 아, 일단. 오케이. 에이. 그런 일 원하는 거 아니야? 얘 말고 퇴근이다. 야, 잠시만. 비슷해. 이런 일가 있어? 빨리, 빨리. 바보가 저야? 그래, 그 바보가 너야. 아, 웃겨. 에이. 그냥, 그냥 던져돌. 우와. 언니 이런 거 잘해. 히카루, 낙이야, 낙. 넌 애작 히카루야. 한자로? 한자로? 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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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켠다, 한시야. 간다. 오! 누구야, 누구야? 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카루 거 살았어. 누구였어? 나야. 우리 살았다! 야! 야, 김다연 킬러 아니야? 김다연 킬러야, 오늘. 왜 이래, 나한테. 혹시 몰라, 한 명 더 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인공인 제가 왔는데요. 수반을 언급이 된 김다연이 저고요. 다큐냐? 네, 러그 하겠습니다. 다큐냄. 아, 빨리해요. 준비! 3 아! 아, 이 깨름! 준비. 1, 2, 3, 2, 3. 엉덩이 클로저 부탁드릴게요. 더. 연. 바로 통과. 잘해, 안 참피하네요. 난 조용히하라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 참피하냐고. 나 참피하니까. 왜 내가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자고 했지. 감사합니다.